지금 700원 레벨업 장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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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스 마지막 거 열라고 지금 돈 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판매는 낙스 잠깐 열고 갈까요? 낙스? 낙스 이제 마지막 지구만 남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700원도 모았고 낙스 열고 야생 가는거죠 일단 야생전 한번 해보는거죠 명령대로 하겠다 자 여러분 오동통 너구리님과 블랙일등박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사운드819님 어서오세요 자 자자 자자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자 칼을 찾는데요 빨리 뭐 좀 내봐 이것 좀 터뜨리게 20급부터 10급까지 위니욱으로 달렸는데 와 엄청나시네 엄청나신겁니다 엄청나신겁니다 어? 아 요 여기다가 그 거거다 질풍에다가 압도 걸어가지고 10대미지 해버리고 싶었는데 낙스 열명 가로보상 정규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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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고 야생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원 나오죠 요원 요원 그쵸 요기 어? 왜 여기 들어가지? 여기 들어와야지 이상하네 좀 이상한데? 자 임두 그리고 이거 깨우구요 짜잔 짜잔 자 그 다음에 아르거스는 요기 중간에다가 딱 요기 임도 요기다가 이걸로 아마 이거 치고 그 다음에 뭐 칼부를 쓰든지 아니면 요거 치고 칼부를 쓰든지 그러면 요거 데미지가 아프니까 아마 요걸 잡겠죠 아니면은 뭐 이 코스짜리 하나 쓰고 절개 여기다가 쓰고 그렇게 그렇게 아우 노음이 무서워졌어요 아우 백기하여님이 또 추천을 눌러주시고 나가셨네 응응응응응응 님도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노음을 잡을 이유가 있었나? 어차피 어차피 이 데미지 터지는거면은 피가 많은걸 잡는게 낫지 않아요? 뭐 중매가 이 데미지가 있긴 해도 JS9779님 아하 아하 아프리카 하이란 뜻이죠 어서오세요 네 오신김에 추천 한번 꾸욱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잠깐만 도움이 되는데 어? 하하 어어? 싹 정리하겠다는건가? 어? 몸으로 몸으로 야 몸으로 자 이렇게 되면 아르거스 바르구요 흠 아 요거 잡아야되나 아 이거 잡아야되나? 아 잡아야되나? 아 몰랑 나 위니응마야 자 요번판 끝나고 낙스라마스 7지구 아 6지구 열러 갑니다 교환을 했었어야 하는게 맞는건가 아 모르겄네 자 여기서 만약에 요걸 냈는데 압도가 나오고 영능을 썼는데 압도가 나오고 여기서 압도가 나왔어요 압도가 3개가 나오면 킬각 요거 입드로우처럼 느껴지시겠지만 현실입니다 보세요 아 근데 코스트가 6개 밖에 안되는구나 하나 둘을 쓰면 두개밖에 못쓰네 뭐 두개 써도 킬각은 아니네 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저 친구 아프거든요 야 노데브 이야아 자 일단 이거 봅시다 짤랑 잠깐만 영웅불 아이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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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지금 못하는거였잖아 이거 짜잉나니까 이거 잡아줍시다 일단 오케이 네 오지구 열면 만들 수 있는 대기 토큰드루 알드루 윤회 주술사 네 응님 파타파타 네 위니응마입니다 네 잠시 위니응마 하고 있습니다 손님 파타파타 다음팟에도 또 오늘 두분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압도 끝났죠? 네 킬각이죠 자 킬각인데 한번 요렇게 아 왜 왜 자꾸 나가냐고 아이 좀 아이 좀 그것좀 하자 아이 우리같은 놈 자 요렇게 아 네 아 아